안녕하세요 키보디스트 이산멸입니다 야마하의 새 스테이지 키보드 CK 시리즈가 출시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 악기에 탑재될 사운드 음색 선정 작업에도 참여를 하였고 또 프리셋으로 내장되어 출시될 라이브 세트 음색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야마하 CK 시리즈는 우리 대중음악 그리고 교회 음악의 여러 씬들에 꼭 필요한 퀄리티 높은 음색들도 내장되어 있고요 또 편의성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악기가 개발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 악기를 보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악기가 출시되면 우리나라의 무대음악 또 교회에서 활용되어지는 또 예배음악의 어떤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이렇게 출시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여러분의 연주하시는 무대나 또 반주하시는 교회나 어디서든지 여러분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테크닉들을 이 CK 스테이지 건반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지 건반 CK 시리즈는 여러분의 음악 여정에 부담 없는 훌륭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위 básicos의ONY 발표지에 대한 기억을 받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ですね